드디어 시험도 끝났고 빨리 채점하고 빨리 나가 놀자 한국인이니까 국어는 진짜 잘 봤을거야 난 한국인이 아니었다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국어 못 볼 수도 있어 국어 어려우니까 영어 응 내가 또 외국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미드 내가 미드 파수이지 영어는 잘 봤을거야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었다 내가 또 언어보다는 또 이제 역사를 또 잘 아야지 암기짱 아니냐 암기짱 역사 난 매국노 새끼다 오케이 이럴 수 있어 나는 암기 언어는 안되지만은 사회문화 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사회는 잘 봤을거야 사회생활 잘한다고 많이 이 사회가 나랑 안맞는가보다 나는 공부쪽은 아니야 근데 난 도덕적인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도 많이 주었거든 윤리 하나는 내가 또 짱이지 어렸을 때부터 윤리가 몸에 배겨있게 나는 사이코패스다